어디에 꼬송이? 제대로 크네 이거 싱싱하지? 봉이 몇 개 되는 네 개 구분에만 나오고 거의 비주얼이 없어서 구분에만 나오고 눌러도 fine 여기도 안 닿rio 그러는 사람이 없지 공단쪽으로 스카이 아기 근데 왜 이걸 안 보고 봤지? 못 봤지! 멀리만 봤지 많이 안들었을때.. 잠깐만.. 아 됐다.. 은데기 나오지? 내게 찾으면 이건 내꺼하고 한개밖에 안찾으면 니꺼하고 은데기는 크다.. 은데기? 은데기 맞잖아.. 은데기.. 은데기.. 은데.. 안에 돈이 있지.. 1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돈 주셔야 되는데 왜 이래.. 이상한 10원도 있고 옛날 10원짜리도 있고 8원짜리도 있고 1번짜리도 있고 엄마도 있는 장면이 9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 1번 올려봐봐 은데기는 떼지 말고 밑으로부터 띠를 올려 여기는 꼬송이가 지금 시장인거 같애 뭐가 꼬송이? 동충아 쪽 기다리면 내려갈게 야 너무 작다 이거 그러게 여기있어 여기가 노린재네 바로 붙어있네 상냥댓이 아랫걸로 들어가보네 너무 좋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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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꼬뽕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분에만 먹어요 아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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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이가 보기가 쉽잖아 동풍아초를 보는 것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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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다. 어디 나온 논문 녹아 뿌리고 어디에 꽃송이? 응. 좋아. 다시 왔어. 갔다 왔어 제대로 컸네 씩씩하지? 좋다 여기도 여기는 끈덕이고 끈덕이도 괜찮았죠 물꽃만 있으면 좋습니다 흠 이야 이게 사진이 나오려나 성향 때문에 어려워 흠 흠 조그만한게 하나 있잖아 흠 흠 흠 흠 흠 노랜잘 떠오르봤다 흠 흠 노랜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좀 나오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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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고치 상태에서 올린 게 애도 꼬마 아우, 같이 있네 여러 종류가 있어 좋네 살살 해버렸어 이 가요? 아, 이 놀람이 못 잡네 공이 몇 개 되네 그리고 살찐 사람 살 빠진다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봐 등굴차이게 살 빠지는 약이다 이래가지고 뿔난 놈이다 뿔난 놈이다 여기 한번데기 이쪽도 한번데기 자실채 전부 커졌다 이거 가지고 나는거지 미쳤다 바위에 일기는 처음이네 모델이 좋다 웃기네 가지가 났다 이 동네 똥초마초가 끝까지 나네 일단은 많아 반나들 찾으면 이 애들이 꼬치상태에서도 똥초마초가 만들지 꼬치네 이 껍질 까야되고 꼬치를 까 모델을 찍을때는 정성을 다해서 한 번 찍고 이게 끝이거든 그쵸 다 쉬운 논쟁이라고 쳐다보니 다 쉬운 논쟁이라고 쳐다보니 다 쉬운 논쟁이라고 쳐다보니 다 쉬운 논쟁 다 쉬운 논쟁 잘 들은 논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